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하다가닥 하다가닥 죽으려고 하는 그거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참고로 무편집본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스펙 좋고 얼굴 잘생기고 너무나 잘난 우리 남친 비록 내가 과거에 좀 실수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랑 절대로 결혼 안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나 정말 죽는다고! 원제, 결혼하기 싫다는 남친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눈팅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글올리면서 이렇게 좋은 고회봅니다. 그러니 많이들 보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1년 정도 사귄 남친이 있습니다. 뭐 처음 보자마자 제가 먼저 반했고요. 왜냐하면 제 이상형이었거든요. 정말 잘생기고 성격까지 좋습니다. 거기다가 천성 자체가 순한 사람이에요. 화도 안 내고. 거기다가 또 본인이 하는 일에 열정도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경력도 쌓고 들어와서 영어는 뭐 거의 원어민 발음 수준으로 하고 능력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너무 예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진지한 미래를 생각하게 됐거든요. 이런 남자면, 이만한 남자면 안심하고 평생 기대며 결혼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말하는 것도 조곤조곤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고 또 어른들한테 엄청 잘하고 저랑 싸운 적도 없어요. 물론 연애 초반에 제가 좀 작은 실수를 해서 울린 적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제외하면 딱히 싸운 적도 또 서로 감정 상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싶은데 남친은 저런 결혼 생각이 없대요. 저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 준비를 서두르고 싶은데 제 남친은 결혼할 마음이 없답니다. 결혼은 아직 이른 것 같고 본인은 독신주의자라고 하는데 아니, 이해가 안 돼. 그럼 저는 왜 만나는 걸까요? 나이도 결혼정량기인데 아니, 이미 지나고 있는데 뭐하는 거야? 진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설득을 했는데 안 되고요. 심지어 저희 엄마도 따로 만나가지고 아이고, 꽁사방 왜 그러나? 이렇게 설득을 하셨지만 아니,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저희 남친은 마음이 절대 안 변하고 있어요. 아니,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내가 남친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는 건가? 그래서 나하고는 진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를 않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기만 해요. 아니, 아니, 미쳐버리겠어요. 물론 그래요. 세상 냉정하게 조건들 다 따지고 보면 남친의 스펙이 좀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좀 얘기가 다른 게 이 사람은 학교도 외국에서 나왔고 경력도 거기서 쌓고 들어온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이랑 저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균형이 좀 안 맞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저는 제 남친구, 제 남친 외모나 스펙만 보고 만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착한 성격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착하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정한 사랑, 천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남친은 제 스펙을 은연 중에 따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속물 같은 거.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뭐 남친은 원한다면 헤어져 주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저 죽어요, 진짜. 정말 놓치기 싫은 사람입니다. 제 목숨을 다해서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남친 마음이 뭘까요? 좀 알려주세요. 이걸 알고 싶어요. 댓글 1번 아니, 외모도 그렇고 스펙도 그렇고 성격까지 전부 다 본인 이상형이라서 결혼하고 싶어하는 거 다 보이는데 외모 스펙 때문은 아니에요. 이러고 있네. 거기다가 뭐라고? 둘이 연애하는데 엄마까지 나서서 설득을 했다고? 와우 댓글 그러니까요. 좀 솔직히 말을 하세요, 쓴이. 2번 글쎄다. 글을 읽어보니까 네 남친이 왜 너랑 결혼하기 싫어하는지 나는 바로 알 것 같은데 글쓴이는 정말 모르나요, 이거를? 솔직히 이거는 결혼을 떠나서 너랑 사귀해 준 것만 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는데. 3번 남자친구의 마음 결혼은 아직 이른 것 같고 나는 독신주의다. 아니, 당사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뭐가 더 궁금한 겁니까? 쓴이와 결혼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을 한 건데 그러면 왜 쓴이와 만나고 있냐고요? 흔히 네가 먼저 좋다고 반해가지고 들이댔고 거기다가 이 남자 결혼은 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연애는 할 마음이 있나 보죠. 답 나오네. 4번 결혼은 아직 이른 것 같고 나는 급한 게 없다. 나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20대나 30대 초반 만날 수 있다. 나는 독신주의자다. 나 너한테 처음에 분명히 자유연애한다고 말했다. 남친은 자신의 마음 전부 다 표현했어요. 아니, 마음을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무슨 마음을 더 알고 싶다는 겁니까? 그리고 뭐? 착한 성격을 보고 만난다고? 어처구니가 없네. 만나줘서 황송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닌가? 음, 나는 그런 것 같은데. 5번 뭐라고? 연애 초반에 네가 실수를 좀 해가지고 울린 적이 있다고요? 어머나, 이 쏠도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한번 써봐요. 정말 그게 작은 실수가 맞는지 우리가 같이 좀 알자고요. 음? 말해봐. 뭘까? 궁금하네. 6번 이야, 뭐라고? 엄마까지 끌어드렸다고? 이런 미친. 야, 남자는 그걸 보고 어이고, 얘는 나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했구만? 이러면서 오만적인 다 떨어졌을 거야. 근데 쓴이야, 어차피 익명인데 우리 좀 솔직해지자. 뭔 스펙을 안 따져. 너, 취향, 외모 조건 다 좋으니까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잖아. 발광하는 거잖아. 눈부시다고. 근데 남자들은 너처럼 그렇게 매달리면 안 좋아하더라고? 보통 남자들이 그래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한테는 무조건 직진이야. 네가 예상하는 것처럼 남자도 이것저것 조금 따지고 있는 중일 거야. 근데 너는 탈락인 거지. 아닌 거야. 꿈 깨라. 7번 그러니까 너랑 만나는 건 그럭저럭 가능하다 이거지만 너랑 결혼할 바엔 독신으로 늙어 죽겠다 이거구만? 왜 납득을 안 하는 걸까? 뻔히 답이 보이는데 말이지. 엄마까지 동원하는 거 보면은 남자의 그 내적 외적 스펙이 어지간히 좋은가 본데 한마디로 개쩌는가 본데 근데 말이지 연애 초반에 뭔 짓거리를 했길래 남자를 울렸을까?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여러 명 만나봤고 내 친구나 주변 사람들 연애고미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봤지만 커플 싸운 걸로 남자가 눈물을 보였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거든. 나도 본 적이 없고 아니 대체 뭔 심각한 짓거리를 했길래 남자를 울린 걸까? 까진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게 너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의 확인점이라고 본다. 이미 그때 끝난 거지. 그러니까 포기해라. 8번 아니 남자가 대안을 꼭 결혼할 생각 없다는데 뭔 소리야 이게? 그리고 인마 당연히 조건 따지지 결혼은 장난이냐? 너는 남자 조건 안 따진다고 했는데 네가 쓴 걸 지금 구구절절 봐봐라. 네가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남자 외모 학벌 그게 다 조건이라고. 남자 입장에서는 네가 남자 본인 기준 충족이 안 된다 이거지. 진짜 자기가 원하는 조건 여자를 만나게 되면 결혼 들이받아. 내가 남자라서 안다. 9번 허니 당사자한테 저런 말을 들었는데 뭘 어쩌라는 거예요? 뭐 보쌈이라도 할 건가? 아니면 임신 공격해가지고 애라도 만들 건가? 너는 자존심 없어요? 결혼 안 하겠다는 말 들었으면 허 그래 알았다 꺼져. 나는 결혼하고 싶으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해야지. 네가 지금 하는 것처럼 멱살 잡고 끌고 가면 엄마 앞에 들이대면 결혼이 될 것 같아요. 어림없다. 10번 남친은 말이죠. 쓴이랑 결혼 안 해도 찬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집안이 저리 좋으면 집안길에 속에도 있을 거고 근데 쓴이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본인 외모와 스펙으로는 지금 남친 같은 사람 못 만날 거 아니까 이러는 거야. 쓴이랑 사귀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할 판에. 이러다가 임신 공격하는 거 아닌가? 남친분 보고 있나요? 빨리 도망가세요. 큰일 나요. 11번 알았으니까 쓴이의 스펙도 공개를 좀 해보세요. 궁금하잖아. 12번 예전 회사에 있던 전문대 졸업했던 경리가 회식 자리에서 스펙 오지게 좋은 남자 꼬셔가지고 결혼하려고 대시하고 진짜 매일매일 임신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던데 남자 쪽 아빠가 반대를 하네. 그러자 여자가 혼인신구로도 빨리 하자고 그렇게 울고불고 매달리더라. 하지만 결국엔 파멸이었는데 혹시 이거 너 아닌가? 13번 쓴이 엄마까지 나서가지고 설득하는 거 보고 아이고 얘랑은 결혼 진짜 하면 안 되겠다. 땅땅 확정 이랬을 거예요. 끌 끌 끌 끌 끌 끌 제가 추리 한번 해볼까요? 일단 본인 입으로 뭔가 잘못을 했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거기다가 남자가 울었다. 아무리 마음이 여린 남자라 해도 그렇게 쉽게 울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유출을 해보는데 남자도 이 여자를 처음에 엄청나게 좋아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자가 잠깐 살짝 맛이 가가지고 바람을 피웠다든지 해서 상처를 준 거야. 상처를 줘서 남자가 슬프니까 운 거겠죠. 그래가지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쓴이가 매달린 거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자는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죽게 살기로 매달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고는 있는데 결혼은 아니거든.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엔. 뭐 다른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뭐야 궁예 한번 해보세요. 댓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